뮤즈 달콤하고 뮤즈 잔인해 영감을 주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들은 잔인한 천사 그러나 누가 그들을 감히 거부하겠는가 뮤즈 그들은 달콤하고 뮤즈 그들은 잔인해 내 모든 걸 잃어도 좋으니 오늘 밤 내 창가에 찾아와 주 운명처럼 그들이 우리를 선택하니 그러나 누가 그들을 감히 거부하겠는가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잔인해 홀리고 빠져들어 누구도 거전하지 못해 수상한 뮤즈를 만났어 안타깝게도 너무나 독한 뮤즈 조심해야지 자칫하면 죽음으로 인도할 테니 괜찮아 그 이는 슬픔을 알아 내 그늘까지 끌어안느니 때론 그를 안고 힘껏 울고 싶을 뿐 소심의 친구 도대체 어떤 수로 홀린 건지 모르지만 자네의 뮤즈처럼 수상한 경우는 처음일세 때로는 천사인 척 다가와도 단순히 악마인지도 모르지 이 순진한 나의 친구 조심하라고 듣기 싫어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잔인해 홀리고 빠져들어 누구도 거전하지 못해 미약에 취한 듯 어지러운 그 기분 정신을 잃는다 해도 우리의 영광 배혜진이 형 편지 한번 줘보시고 그래 뭐 어디 주소라도 있겠지 내가 그 편지를 보고 정체를 추리해주지 내 이래봬도 천재 아니여 이유는 독자들을 희롱한 데 있어서는 천재다 남의 편지를 보시면 안 되죠 괜찮아 우리 이런 거 돌려봐도 되는 사이야 그쪽이면 희카루상이 화낼 텐데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나타나지도 않을 건데 어디 한번 나타나봐 희카루야 그 봐 조용하잖아 소인도 잘 찍혀있고 주소가 병원 주소네 우리 여기 한번 가볼까 뭐야 선생님들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뮤지인지 뭔지는 선생님들 생각이고 이불은 진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예의 없이 남의 편지를 보시면 안 되죠 어이 봐 진정한 꼬맹이 너는 아직 만나보질 못해서 그래요 그래도 있잖아 너도 계속 글 쓰다보면 너한테도 그런 찬란한 순간이 올 거야 진짜로 있어 뮤즈는? 그렇지? 한숨에 소설 쓰게 해 알 수 없는 시를 쓰게 해 다음날 보고 깜짝 놀라지 수많은 예술가의 비밀을 여니 오늘 밤 모든 걸 완성하도록 황새호 순차도 달려가도록 속삭이는 소리 그렇지 우린 모두 비밀히 그녀를 만나봤지 내 밤 찾아오지 않아 애태우는 그녀를 그녀를 만나는 건 우리의 사명 그녀를 꼭 찾아야 해 그녀 없이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 유주인지 사람인지 악마인지 알 수 있었나라면 계속해서 빠져들면 우리의 친구가 위험할지 모르니 그녀의 사랑은 특별해서 모든 걸 낭독하게 삼킨다네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잔인해 올리고 빠져들어 누구도 거절하지 못해 미하게 취한 듯 어지러움 그 기분 정신을 잃는다 해도 우리의 영광 신비로운 집을 위해 헌배 배진이 형 그렇게 겁나면 우리랑 같이 한 번 가봐요 유주의가 탈탈하시는데 배진이 형들에서는 눈물이 탈탈탈